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충전 방식 대세로 미 충전기 업체들도 호환장비 채택. 미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기 연결 방식이 점차 대세로 입지를 굳히는 양상이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가 테슬라의 충전소를 함께 쓰기로 한데 이어 충전설비 제조업체들도 테슬라 방식의 충전기 연결기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잇따라 밝혔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체인 차지포인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의 충전소에서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넥스 커넥터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차지포인트는 모든 제품에 넥스 커넥터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미 서비스 중인 충전기에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충전장비 제조업체인 블링크차징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사가 새로 출시하는 240kW DC 급속 충전기에 넥스와 CCS 커넥터를 모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던 존스 블링크차징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와 취임 포드의 최근 발표를 보면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고 업계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모범사례를 평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산업이 진화하는 것을 목격한다며 우리는 전기차 채택을 늘리기 위한 모든 움직임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 기반을 둔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트리티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의 급속 충전기에 넥스 커넥터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드가 지난달 25일 미국 전역의 테슬라 충전시설 슈퍼차저를 함께 쓰기로 합의한 데 이어 GM 역시 지난 8일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넥스 방식이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를 대체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포드와 GM은 내년 초부터 자사의 전기차를 테슬라 슈퍼차저에 연결할 수 있도록 어댑터 장비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넥스 방식의 포트를 자사 생산 차량의 기본으로 장착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자사의 충전시설을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에도 개방한다고 발표하면서 넥스 커넥터가 CCS보다 절반의 크기로 2배 강력한 충전을 제공한다고 자랑했다. 또 충전기 등 관련 설비 제조업계의 넥스 설계 파일을 공개하면서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를 공공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오 투자 소식입니다. 중니오 전기차 가격 540만원 일괄이나 테슬라 견제 중국 대표 전기차 제조업체인 니오 가전 모델 판매가의 일괄 인하를 결정했다.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가격 인하 경쟁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니오는 12일 전 차종의 판매가를 3만 얀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니오는 무료로 제공해왔던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내 니오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분기 니오의 매출액은 106억 7천 7백만이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33.5% 감소했다. 이 기간 영업 손실은 무려 47억 4천만이안에 달했다. 올 들어 니오의 중국 내 판매량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최근 2개월 연속 판매량이 7천대 수준에 그치기도 했다. 과거 리빈 니오 CEO는 만약 월간 판매량이 1만 대에 못 미칠 경우 다른 직업을 찾을 준비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테슬라는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중국에서 38만 2천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규모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비전프로의 힘 애플 주가 사상 최고 세계 최대 주식인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의 연착력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도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뉴욕 증시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최근 애플이 출시한 혼합현실 헤드색 비전프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56% 상승한 183.79달러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애플의 주가는 장 종료 후 시간 외 거래에서도 상승세를 지속 184달러대에 오른 상태다. 애플 주가의 최고치 경신은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투자 은행 니담은 인공지능으로 가장 큰 수위를 보는 종목으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플랫폼스 등 5개 종목을 꼽았다. 시장 지배력을 고려했을 때 AI 모델을 구축 유지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비전프로에 대해 미래의 공학이며 애플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쿡 CEO는 이날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와 등 인터뷰에서 비전프로는 현재의 가장 진보된 전자장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쿡 CEO는 비전프로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내일의 공학이라며 우리는 미래에 살면서 오늘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증강현실이 큰 아이디어이고 심오한 기술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다며 비전프로는 기술의 다음장이자 큰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7년여 만에 연구 끝에 비전프로를 선보였다. 그는 영화나 TV, 스포츠에 몰입하면서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며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서 추억을 소환해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한가지에 관한 것이 아닌 플랫폼이라며 이에 개발자들이 이를 위한 앱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빨리 공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쿡 CEO는 인공지능 챗봇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신도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며 챗GPT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도 AI를 제품에 통합하고 있지만 대중들이 볼 때는 그런 기능을 AI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애플도 챗GPT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점유율 60% 넘겼다. 삼성 파운드리 12%대 하라. 세계 파운드리 10대 기업의 1분기 매출 규모가 전분기보다 18.6% 줄었다. 1위 사업자인 대만 TSMC 점유율이 60% 넘긴 가운데 삼성전자 점유율은 12%대로 떨어졌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상위 10대 파운드리 사업자의 1분기 매출 규모가 전분기보다 18.6% 줄어든 273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트렌드포스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 비수기 영향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10대 기업의 가동률과 출하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매출 역시 줄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업체별로 매출 감소폭은 다르다 보니 순위 변동이 있었다. 전분기 4위였던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대만 UMC를 제치고 3위를 기록했다. 8위였던 이스라엘 타워 세미컨덕터는 대만 PSMC를 제치고 7위에 올랐다. 1. 2위 사업자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 격차는 더 벌어졌다. TSMC는 1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16.2% 줄면서 167억 3천5백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점유율은 1.6%포인트 올라 60.1%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매출이 36.1% 급가만 34억 4천6백만 달러에 머물면서 시장 점유율도 3.4%포인트 떨어진 12.4%를 기록했다. 트렌드포스는 TSMC는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수요 약화로 76나노미터 윗 54나노미터 공정 가동률이 20%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8인치 12인치 웨이퍼 가동률이 모두 줄면서 1분기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분기엔 1분기처럼 매출 감소가 이어지지만 감소폭이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렌드포스는 TSMC, 삼성전자가 모두 2분기엔 매출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봤다. 삼성전자의 경우 새로운 3나노미터 제품 도입이 2분기 매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쪽은 여러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